서해안에서 김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올해 충남도 내 김양식은 태안과 서천, 보령 등 3개 시군에서 259개 어가의 면허장 36곳으로 집계됐습니다. 생산량은 마른 김 1,200만 속으로 지난해보다 속폭 증가할 전망입니다. 금액으로 환산하면 516억 원 상당입니다. 본격적인 김생산 시기에 접어들면 앞으로 10차례 이상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충남도는 김양식산업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활성 처리제와 냉동망, 자재 공급 등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방침입니다.